가렘 가렘 새 계획이 뭐에요? 새 계획 별 편한 계획 없다 이 인간은 목표같은게 있을거 아니야 올해는 뭘 하겠다 뭐 이런거 그냥 계획이 많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선 죽지 않아 다행이야 너무 막상한 것 같아요 너무 막상한 것 같아요 너무 막상한 것 같아요 너무 막상한 것 같아요 자 데뷔당한 컴필레이션 앨범 두 번째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 해볼게요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Type schwer Of course Q 왜 이리 싹 Но 너ppt 칭 equally 아저씨 옷으로 인form 개신 전 세계에서 칭식 아저씨 그쪽으로 끝뿌려요 엽볼 прил어불네요 워벙 무디션이 플레이로 보네요 니네네 왜 안 나와요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니네 아빠한테 물어봐 내가 얼마나 잘나간지 물어봐 니네 파초라한테 물어봐 니네 고모한테 물어봐 이리 와! 얼마나 잘나간지 물어봐 아저씨 아저씨 뱃대한 아저씨 이 틈을 들어서 어디도 많아요 음악 가시나요 무슨 밴드에요 내 뒤엔 캔디죠 한번 쳐주세요 와! 뮤지션 뮤지션 스리나 스리나 너네 할미한테 물어봐 너네 할미한테 물어봐 내가 얼마 잘나간지 물어봐 너네 이모한테 물어봐 너네 숙모한테 물어봐 내가 얼마 잘나간지 물어봐 내가 얼마 잘나간지 물어봐 꼬마는 어렸어 그래서 몰라요 아저씨는 태그에게 달려가 네 엄마 밖에 물었다 아저씨 누군지 물었다 너네 엄마한테 물어봐 너네 아빠한테 물어봐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 물어봐 삼촌한테 물어봐 너네 고모한테 물어봐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 물어봐 너희 할랑한테 물어봐 너희 이유한테 물어봐 너네 숙부한테 물어봐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 물어봐